마흔 세번째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 간조상황이고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갈매기가 많이 있는데 갈매기가 안개가 아주 가득합니다. 모래쪽에는 지금 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염랑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랑계들이 많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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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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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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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개가 아주 가득하네요. 갈매기 한마리가 와있네 바다 쪽에서 해내어 소리가 들리네요. 갈매기 한마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해내어 소리가 들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